자산 운용 규모 1조 NA 스팍스 그룹의 창업자 아베 슈에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자본가가 되는 것이다. 자산을 쌓고 싶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열쇠인 주식의 투자에 자신을 자본가로 만들어야 한다. 세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본가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소액 투자자가 된다 해도 전혀 상관없다. 가장 작은 단위로라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기업의 자본에 참가하고 있다는 의식이 싹 드게 된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기업의 소유자로서 해당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따르는 과실을 나누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과 우수한 경영자와 기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해당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자산운용 규모 1조 엔에이 스팍스 그룹의 창업자 아베 슈에이가 지은 주식밖에 없다입니다. 이 책은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돈을 모으고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천억 자산을 쌓은 혼다 세이로크의 투자 비법 2. 실제 가치와 가격의 차이에 부자되는 비결이 있다 3. 좋은 기업을 고르는 7가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천억 자산을 쌓은 혼다 세이로크의 투자 비법 호경기에는 근검 절약하고 불경기에는 결단력 있게 투자하라. 옛날에 100억 엔의 자산을 한 세대에 모은 어느 대학 교수가 있었다. 현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메이지, 다이쇼, 쇼와 시대를 살아온 남자의 이야기다. 독교대 교수였던 혼다 씨가 대학에서 받은 월급만으로 100억 엔대의 자산을 쌓기란 불가능했을 것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이 100억 엔은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데이터이긴 하지만 2024년 현재 독교대 교수의 생애 임금은 2억 8천만 엔 정도라고 한다. 생애 임금은 한 근로자가 취직한 이후 퇴직할 때까지 받은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생애 임금은 도저히 100억 엔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혼다 교수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배경에는 혼다 씨의 재산 축적의 기술이 있었다. 그이 져서 나의 재산 고백에 실린 다음의 명언을 보자. 무릇 돈이란 것은 눈사람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중심이 되는 구슬만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재미있게도 점점 커진다. 급여의 최소 4분의 1은 무조건 저금했던 내 경우가 그랬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해왔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먼저 천 엔을 저축하라고 말이다. 여기서 천 엔은 어디까지나 당시 통화 가치에 기반을 둔 금액으로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0만 엔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뭘 하더라도 일단 100만 엔을 저축하라는 것이다. 하나로 바꾸면 약 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혼다 씨의 저축법은 먼저 급여가 들어오면 그 중 4분의 1을 무조건 저축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되어버리면 예금을 쌓아놔도 돈이 거의 늘어나지 않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종잣돈이 필요하다. 이 책은 누구나가 대자본가가 될 수 있는 투자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투자법을 실행하려면 주식에 투자할 최소한의 자금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혼다 씨는 당시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천 엔으로 보고 그것을 목표로 조금씩 저축해 나간 것이다. 혼다 씨는 나의 재산 고백에서 저축법에 대해 이런 말도 했다. 투자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에게 나는 언제나 이렇게 권한다. 조용히 경기의 순환을 통찰하여 호경기 시대에는 근검하게 저축하고 불경기 시대에는 단호하게 투자하며 이것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치있게 반복하라고 말이다. 혼다 씨가 100억 엔의 자산을 쌓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주식이나 살림에도 여기 살림은 부동산 같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수입의 4분의 1을 꼬박꼬박 저축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100억 엔이라는 자산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의 수단도 병행할 필요가 있었다.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 바로 그것이었다. 호경기에는 근검하게 저축을 불경기에는 단호하게 투자를 은 정말로 합리적인 방법이다. 호경기에는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축으로도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불경기에는 적극적으로 주식 등에 투자를 한다. 이 시기엔 주식도 땅값도 보통 바닥이라 싼 가격에 사들일 수 있고 그 뒤 경기 회복을 기다리기만 하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해 보유 자산의 가치가 급증한다. 이를 몇 차례 반복하면서 혼다 씨는 현재 가치로 100억 엔에 이르는 개인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간 일본의 경제 흐름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021년 10월까지 15회의 경기순환이 있었다. 기간의 길고 짧음은 있지만 경기의 밑바닥부터 정상까지 이른바 호경기의 국면이 15차례쯤 찾아왔던 것이다. 1951년 6월을 전후 최초의 경기 정점이라고 보면 66년간 15회의 호경기가 있었으므로 평균적으로 4.4년에 한 번은 호경기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22세에 사회인이 되어 정년인 65세까지 일을 한다고 전제하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총기간은 43년에 이른다. 그 기간 동안 약 10회의 호경기를 맞게 되는데 바로 이 호경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산을 크게 불리는 것이 좋다. 여기서 천억대의 자산을 이룬 사람의 투자 비법을 이야기하는데요. 호경기에는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한 돈을 불경기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항상 돈이 뻥튀기 되는 시점이 불황 때 사놓은 자산이 호경기 때 2배 3배 되면서 증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가치와 가격의 차이에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다입니다. 재정기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재정기회라는 것은요. 이 책에서는 로스 차일드가가 어떻게 대부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가문이 재정거래로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입지전적인 자본가의 스토리를 읽거나 실제로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막대한 부를 손에 거머쥔 방법들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 이유는 아마 부를 쌓는 방법은 오로지 실제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수정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즉 재정 하나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가격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재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재정기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다. 지금 시대에도 재정기회만 잘 찾으면 주식을 통해 누구나 이것을 할 수 있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가치의 재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현대에는 정보의 전달 속도가 현격히 빨라져 장소의 재정을 활용할 수 없고 컴퓨터의 처리 능력 향상에 따라 시간적 재정의 기회 역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떤 재정 거래가 가능할까? 그래서 저자는 불가능한 시간의 재정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불가능한 시간의 재정이란 현재와 미래의 재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흔히들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도 여기서 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빌게이츠는 어떻게 대부호가 될 수 있었을까? 이는 자기가 그린 장래의 비전을 향해 줄곧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윈도우라는 운영 시스템으로 간단히 컴퓨터를 조작하며 누구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혜를 짜고 조직을 꾸렸으며 가치를 창출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세웠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을 설립한 마크 저커버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미래의 꿈과 비전을 그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그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섰다. 물론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꿈, 비전을 향해 노력하고 근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빌게이츠 이외의 사람들 중에도 미래에는 한 명당 한 대꼴로 컴퓨터를 소유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상한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빌게이츠는 그런 예상을 바탕으로 자신이 꿈꾸는 바를 현실로 이뤄낼 수 있었던 반면 같은 생각을 가졌을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미래의 꿈과 비전에 대한 상상의 강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업가 중에서도 이처럼 강한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크게 성장시킨 사람들이 많다. 패스트 리테일링의 회장 겸 사장으로 일본에 캐주얼 웨어를 정착시킨 핵심 인물 야나기 다카시도 그 중 하나다. 그 회사의 브랜드인 유니클로는 일본인의 패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아마 야나기는 캐주얼 패션에 큰 가능성을 보았을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그는 안목이 높았다. 야나기 다카시가 대단한 이유는 본래 소매업이었던 캐주얼 패션을 제조업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생산 거점을 마련했고 점포를 설계하는 단계 및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소재 전문 업체인 도레이와 협력해 소재 혁신까지 이뤄냈다. 단순한 소매업으로 끝내지 않고 제조업으로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 나간 것이다. 투자라는 것은 현 시점에 봤을 때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 미래에 올라갈 산 정상과의 차이를 재정해 가는 것과 다를 법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한 시간의 재정이다. 그리고 자본가의 입장에서 그 목적지에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진짜 주식 투자란 가까운 미래에서 상당히 먼 미래까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자금을 넣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주식 투자는 미래에 참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뛰어난 기업인들이 자신의 꿈을 미래에 실현시키는데 같이 동참해서 그 열매를 얻는 것을 이 분은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에는 보잘것 없지만 미래에는 엄청나게 커갈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 현재와 미래의 상태의 차이를 이용해서 재정거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주식 투자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좋은 기업을 골라서 미래에 기업이 주는 수익을 같이 공유할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세 번째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7가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좌측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 내용을 바라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 비즈니스 모델이 심플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어떤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필요한 미래 이익이나 현금 흐름의 수준을 예측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세세히 이해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하면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이는 그 기업의 경우 무엇이 가장 큰 수익원인지 또 경제 환경이 크게 바뀌면 무엇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지 등을 간파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때 관가했던 위험 요소가 실제로는 그 기업에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모델은 가능한 한 심플한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그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며 비용은 어느 정도고 수익은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 등을 간단하게 시각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상당히 바람직한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애플은 비즈니스 모델만 파악하면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 중 하나다. 애플이 주로 만드는 것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즉 스마트폰과 태블릿이다. 물론 아이팟이나 맥북 시리즈 등 그 외의 몇몇 제품문도 있지만 매출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아이폰과 아이패드다. 비즈니스 모델이 심플하다는 것은 이익의 증감을 알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보다 싸게 구입해서 투자하고 싶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한 회사는 고려 대상에서 제어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다. 이거는 워렌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죠. 좋은 기업을 고르는 두 번째 기준. 본질적으로 안전한 비즈니스여야 한다. 경기 변동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일정 정도의 사회적 수요가 있는 비즈니스는 곧 그 기업의 매출 안정으로 이어진다. 물론 성장은 필요하지만 화려할 필요는 없다. 화련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 안정적인 매출을 울리는 것이다. 경기에 좌우되는 전형적인 업계의 예가 주택개발업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수입이 늘어나고 미래에 대해 밝은 희망을 가지게 되며 저금리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얻기가 쉬워져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난다. 그와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는데 주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월세 세입자들은 경기가 안 좋으니 그냥 월세인 채로 살자는 경향을 띠며 신규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를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주택개발업체의 실적은 호경기에 크게 좌우된다. 이런 업계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주식시장에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큰 파란이 닥쳐온다.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는 경기 민감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매도세를 보인다. 언젠가는 이전의 주가 수준까지 회복될 것임을 알고 있어도 불경기나 경제 쇼크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가 괴로워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경기 민감주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러한 경기 부침에 혹은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종목도 있다. 이런 기업들은 경기가 얼마나 악화되든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니참. 유니참은 일본의 위생용품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유니참이 그 대표적인 기업이다. 아무리 경기가 나쁘더라도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는다. 과거 리먼 쇼크로 일본의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당시에도 유니참의 주가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 기업의 투자 가치를 위해 실적을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과거 10년 가능하면 20년간의 사업 실적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어떤 것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지, 경영자가 경영에 대해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는 없는지 체크해 나가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이라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확실성이 올라간다. 반대로 아무리 성장 추세에 있는 회사라 해도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벤처기업이라면 장래의 성장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 뒤 기업가의 가능성에 투자해야 한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도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조성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자금을 이 기업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5년 정도의 사업 실적밖에 없는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실적이 경기 변동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업보다는 꾸준하게 경기에 상관없이 소비되는 상품을 파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세 번째 기준은 적은 이자부 채권과 탄탄한 대자대초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적은 이자부 채권은 그냥 간단하게 부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대초표의 상태가 좋아서 나쁠 것은 없다.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도 혹은 좀처럼 이익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기업은 쉽게 도산해서는 안 된다. 금리 수준이 낮은 요즘에는 이자부 채권이 기업에게 그리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변하거나 지금보다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듯 돈을 빌려 부채를 늘리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이자부 채권의 최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큰 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비즈니스라면 과도한 이자부 채권을 피해야 하고 항상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일용품을 다루는 비즈니스라면 어느 정도의 이자부 채권은 용이 될 것이다. 어느 쪽이 되었든 기업은 불의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경영이 휘청되지 않을 수 있게끔 장기적인 재무 규율에 신경 써야 한다. 즉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좋은 기업을 고르는 네 번째 기준은 진입장벽이 높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진입장벽은 그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힘든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다. 간단히 말해 이것이 없으면 세상이 곤란해진다고 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말이다. 그래서 여기는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테루모라는 곳을 예로 드는데요. 테루모는 아프지 않은 주사바늘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것이야말로 다른 업체가 대체할 수 없는 제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례로 들자면 중국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주사를 놓아야 할 때 중국제 주사바늘과 테모르의 주사바늘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 묻는다고 한다. 두 바늘의 가격 차는 100배 정도에 이르지만 그럼에도 많은 환자들이 테루모의 주사바늘을 고른다고 한다. 아무리 가격이 100배나 비싸다 해도 체내에 들어가는 제품인 이상 소비자 입장에선 아무래도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일본 기업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체제가 없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의이기도 하다. 즉 이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경제적 혜자가 있는 아무나 그 회사가 하는 영역에 침범할 수 없는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테루모의 이런 힘은 제품의 높은 퀄리티와 서비스, 브랜드 파워로 강하게 유지된다. 코카콜라 역시 세계 곳곳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사 제품으로 결코 대체되지 않는 것이다. 콜라라는 이름이 붙은 데다 가격도 대폭 낮은 다른 갈색 탄산 음료가 시장에 나온다 해도 이를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생각하고 코카콜라에 투자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콜라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상당히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연히 워렌 버핏이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한 거죠. 좋은 기업을 고르는 다섯 번째 기준. 지속가능한 높은 ROE와 이에 합당한 이익 성장을 보여야 한다. 기업 가치를 생각할 때 ROE는 매우 중요하다. ROE 즉 주주자본 이익률을 산출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OE는 1주당 이익 즉 EPS 나누기 1주당 주주자본 BPS. 주주자본은 말 그대로 주주가 그 기업에 대해 출자한 자본을 자칭하고 주주자본 이익률은 기업이 해당 주주자본을 활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지표다. 덧붙여 말하면 매년 이익에 따라 주주자본이 쌓여가는 속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일본 기업의 전반적인 ROE는 평균 8% 수준인데 반해 유럽은 12% 정도이며 미국은 15%를 상회한다. 오렌 버핏이 왜 코카콜라 주식에 투자했는지 알고 있는가? 오렌 버핏은 가치 투자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가 투자했을 당시 코카콜라의 주식은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5였기 때문에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었다. 보통 1 이하인 경우가 저평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에 투자한 것은 ROE가 50%로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ROE가 50%라는 것은 회사의 순자산의 가치가 매년 50%씩 늘어남을 의미한다. 오라는 PBR 수치로 봤을 때 확실히 코카콜라의 주식은 결코 싸지 않았지만 50%의 ROE가 앞으로 10년 동안 유지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버핏은 50%의 ROE가 앞으로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즉 50%라는 ROE는 확실히 높지만 그것이 지속가능하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즉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ROE가 높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높은 ROE가 지속가능한지의 여부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높은 ROE는 자기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 그리고 재무 상태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중요한 요소다. 버핏이 버크셔헤서웨이라는 회사를 오늘날과 같이 큰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 역시 지속가능한 높은 ROE 기업인과 동시에 건전한 재무 상태로 꾸준히 이익을 늘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높은 ROE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이익을 늘리고 있는 기업일수록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ROE는 점차 낮아진다. 왜냐하면 이익이 자본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한 주당 주주 자본이 늘어나면 ROE 계산식의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낮으면 ROE 수치도 떨어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ROE를 지속적으로 높이려면 이익을 더욱 크게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ROE를 20에서 3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ROE가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투자 대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늘리는 것 역시 주주 자본의 무질서한 성장을 확실히 관리하고 높은 ROE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주주환원책까지 포함해 자본의 효율을 생각하는 경영자가 지휘하는 기업이라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즉 벌어들인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지가 정말 회사의 질을 좌우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이고요. 좋은 기업을 고르는 여섯 번째 기준. 경기 동향에 좌우되지 않고 창출되는 풍부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두 번째 기준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비슷하다. 즉 경기가 좋을 때는 물론 설사 나쁜 때라 해도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이라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 사회로 접어들었으니 현금 흐름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듣게 된다. 현금 흐름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뜻임으로 이런 기업은 투자 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을 잘 알기에 해외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유니참은 전체 매출 중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 매출의 비율이 약 60%다. 양품계 역시 점포수를 보면 절반이 해외에 있다. 이처럼 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설사 일본의 인구가 감소해 국내 매출이 떨어져도 해외에서 이를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을 울리기 때문에 그런 사회변화적 요인이 실적 등에 끼칠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어떠한 영향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국내 시장만으로 먹고 사는 기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해외 사업에 적극적이고 해외에서도 강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진 기업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경기 동항에 좌우되지 않고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정말 최고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일곱 번째 기준, 탁월한 경영자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어떤 방법으로 경영자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사실 공개 정보로밖에 얻을 수 없다고 해도 기업 경영자의 능력을 간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첫째,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신이 직접 체험해 봐야 한다. 외식 체인점이라면 그 레스토랑에 실제로 찾아가 식사를 해보고 의류 업체라면 그 기업의 매장에 가서 옷을 보거나 직접 구입해 본다. 이런 과정에서 그 매장의 분위기, 손님에 대한 매장 직원들의 태도 등을 살펴보면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사원은 경영자를 담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는 경영자의 자질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둘째, 주주총회에 가능한 한 참석해야 한다. 주주총회는 개인 투자자라도 직접 경영자와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임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회사 전체의 경영이 경영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자가 어떤 인물인지를 자신이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사장이 제대로 된 인물이면 사원들도 바르게 행동하는 반면 사장이 거짓말쟁이면 사원들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조직의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회사와 사원은 경영자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셋째는 탁월한 경영자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력을 높인다. 탁월한 경영자는 누구일까? 이에 대해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외람되지만 소프트뱅크 그룹의 창업자이자 대표 겸 사장인 손정희, 일본전산의 창업자로 대표 회장 겸 사장인 나가모리 시게노부, 패스트 리테일링의 창업자로 대표 회장 겸 사장인 야나기 타다시 등의 인물이 바로 떠오른다. 물론 그 외에도 상당히 뛰어난 경영자가 많지만 탁월한 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인물은 역시 이세명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세명이 미디어에서 거론될 때 그 보도를 읽거나 들으며 탁월한 경영자란 무엇인가를 그 내용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투자할 기업이 결정되면 해당 기업의 경영자는 이세명에 비해 어떤지를 항상 생각하며 탁월한 경영자인가의 여부를 판단해 보면 좋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도 좋고요. 탁월한 경영자가 쓴 자서전을 읽어보는 것도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뛰어난 경영자의 상을 놓고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자가 그 분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도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기업의 앞으로의 매출과 이익, 비용을 대충 산정을 한 다음에 예상퍼를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그 예상퍼가 현재의 퍼보다 현저히 낮으면 그 주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베 슈에이 님이 지은 주식밖에 없다의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전혀 기대가 없이 읽었는데 너무나 좋은 얘기가 많아서 깜짝 놀란 책이고요.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축을 어떻게 시작하고 그 시작한 돈을 어떻게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아주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도 정말 주식 투자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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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